우여곡절 끝에 젠버리 대회가 끝나면 관리 부실 책임을 묻는 대대적인 감찰이 진행되겠죠. 주무부처이면서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는 여성가족부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에 따라 장관에 대한 문책성, 교체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원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젠버리 대회 준비 부실 논란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폭염과 해충, 불결한 화장실 등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거나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여가부는 무능한 부처다, 행안부에 맡겼다면 이렇게 됐겠나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젠버리 대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여가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 김현숙 장관에 대해 문책성 교체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도 여가부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리뷰가 필요하다, 장관에 대해서도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지적받은 전북도 또한 감찰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원중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 뉴스이카입니다. 감사합니다.